나는 사실 아보카도를 안 먹거든, 일부러. 진짜? 뭔가 느낌이 좀 약간 좀 약간 물컥물컥한 느낌이 사실 좀 별로여서 일부러 안 먹었었어, 아보카도를. 되게 좋아요, 김에. 냉정하게? 아보카도 큰 것도 안 먹어. 아보카도 너무, 첫 경험기 너무 커. 조금만 더 먹어야지. 형한테 되게 잘 익은 것 같는데요? 아, 그래? 네. 한번 이것만 드셔보세요, 이것만. 야, 이렇게 큰 거를? 쪼개서, 쪼개서. 오빠, 아무나 없어. 그냥 버터를 습득하시고. 쪼개서, 쪼개서. 오빠, 아무나 없어. 그냥 버터를 습득하시고. 그리고 김으로 이것도. 아기, 어른이 마치고. 어때요, 형? 그냥 거부감은 어때요? 물컥물컥해. 물컥물컥이. 식물성 그루미. 아까 니비를 늦게 살다 많이 해 줘서. 맛있어. 왜? 지금 아보카도에 대한 맛을 음미하고 있어. 왜? 앞으로 먹어보려고. 앞으로 먹어보려고. 이야, 우와. 맛있네. 우와. 맛있겠다. 아, 이 밥. 응. 와, 나 밥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 이 쌀을? 응. 시원아, 진짜 맛있다. 괜찮아요? 냉정하게? 응. 간이 좀 심심하지 않아요? 아니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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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미의 맛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맛있어. 오빠 잘, 오빠도 표현해 봐요.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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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도 식사하시... 잠깐만요. 네. 형님은 밥을 꼭 드셔야 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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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바보카도 맛있는데. 많이 좋아해. 땡큐. 벌써 고새 많이 식었어요. 먹어, 먹어. 오빠, 먹어요. 담백하게 맛있어요. 아, 좋아. 좋아. 음... 음... 아... 아... 콩잎. 맛있지? 응. 맛있어. 정서야, 어때요? 마보카도? 맛있어. 먹으면 하는데요? 이거 참, 참 괜찮다, 형. 음... 아보카도. 먹으면 하는데요. 우와. 야주가 오늘 많이 먹네. 형, 형 오늘 농담 아니고. 이게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맛있어. 진짜 행복해요. 진짜? 진짜. 죽은 게살을 살려냈네. 아까 게살이가 죽었었거든. 아보카도 맛있잖아요. 먹을수록 그 고소함에 빠져. 맛있어요. 아...